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. 국내 민간 소비가 둔화하는 이유는 모든 연령층이 은퇴 후 생활 유지를 걱정해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개발연구원은 연령별 소비 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여 년간 전 연령층에서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. 보고서는 기대수명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근로 가능 기간은 늘지 않아 대부분 연령계층에서 소비 성향을 낮추고 있다며 소득의 14%를 교육비로 지출했던 현재 3, 40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 소비가 더욱 제약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